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오면 땡큐다. 전담당대회 나오면 우리를 우리로도 나쁠 게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확인하시죠. 땡큐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선출되게 되면 공식적인 모든 행사에서 제 옆에 앉게 되고 그때마다 제가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으로 카메라가 있는 자리에서 저를 입틀막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국경일 등등의 행사에서 항상 나란히 앉아서 질문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따져도 볼 생각입니다. 정 변호사님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했던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로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판이 실체하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요. 지난 대선 전에 무슨 이야기들을 민주당에서 많이 했느냐. 윤나 땡 윤나 땡 그랬거든요. 방송 나감이 옆에 있는 민주당 쪽 패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윤나 땡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윤나 땡이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돼가지고 진짜로 땡큐 기분 좋고 그렇겠습니까. 저는 저런 이야기는 좀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다 좋은데 조국 대표는 좀 오지랖이 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국 대표가 걱정하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그럴 거는 언제 내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나가지고 그렇게 수감 생활을 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운동해가지고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야지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 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대표가 되면 옆에 앉아가지고 내가 뭐 이러이러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할 이야기인가. 그럴 시점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국 대표하고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당의 대표가 돼서 둘이 같이 앉아있다라고 하면 누가 땡큐가 되겠습니까. 누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진 폐장이긴 하지만 조국 대표는 온갖 범죄의 혐의로 인해가지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만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비교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누가 땡큐라고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나와라 나와라. 조국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느냐가 되게 관심받을 텐데요. 못 나오죠. 저는 출마해도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선거진 당대표나 당원들 평가 냉혹합니다. 한 번 찍어먹어본 걸 또 찍어먹어봐야겠다는 인상이 강하거든요. 방송필 부위원.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나와도 안 될 것이고 못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공감하세요? 아니요. 저는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는 좀 잘 맞추는 편이었는데 최근으로는 잘 못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객관적으로 봐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할 수 있는 조기 등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은 두 가지 정도가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로는 당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압도적인 1등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총선 참패의 이유를 당원들은 한동훈의 책임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100%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못 나올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이 너무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배신자 프레임인데 이 배신자 프레임이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도 시켜주고 비대위원장도 시켜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배신자 관계는 성립될 수 있지만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뭘 배신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기 등판을 할 수도 있는 명분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분석은 조금 빗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당대회가 과연 언제 열릴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홍의호 비대위원장이 선임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당대회의 룰을 놓고 여러 가지 또 갑론을박들이 오갈 텐데 자 전당대회에 출마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의 목소리 저희가 몇 명 준비를 해봤는데 함께 확인하시죠. 저는 개파에 줄을 서지 않는다. 그냥 국민한테 줄을 서는 정치가 되겠다고 했고 그래서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제가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원 100% 하면서 저는 당이 아주 망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그때 배제시키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민심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가 나왔으니까. 이 당 저대로 두면 저거 완전히 망하는 점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당 중앙을 폭파시켜라. 이런 의지를 가지고 됨비해야 될 때입니다. 저 세 사람의 목소리 들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당대표 과연 선거에 얼마나 나오게 될지. 최근에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는 구하지 못해서 처음에는 좀 애를 먹다가 요즘에 몇 명의 입후보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후보군으로 하여튼 이런 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나경훈, 안철수, 윤상현, 배현진, 조정훈, 김재섭, 한동훈, 원희룡, 권선동, 권영세, 김태호, 조영. 많은 분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김기웅이 되면 만약에요. 이건 만약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그래 저요 하고 당대표에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면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이게 판이 커지고 국민의힘이 뭔가 좀 변화하려고 하는구나 달라지려고 하는구나 그거를 혹시 유권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쪽에서는 좀 꿈뚫꿈뚫하네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사람들이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보면 본인들이 다 지금 룰의 방법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단일 지도체제 아니면 집돈 지도체제 여러 가지 이분들이 보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플레이어인데 플레이어인데 본인들의 어떤 룰 세팅에 있어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유부를 따져서 이런 게 됐을 때 나오겠다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크고 지금 국민의힘에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책임과 헌신과 용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비록 룰 세팅에 있어서 부족하지만 뭔가 나한테 불리하지만 국민을 믿고 그리고 국민의힘을 믿고 지지단을 믿고 가겠다 이런 선이 굵은 행보를 보이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 예로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일반 여론조사와 당원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일반 여론조사가 8이고요. 당원이 2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면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영남권은 다르겠죠. 여하튼 여러 가지 저도 제가 원하는 대로 룰 세팅이 안 됐지만 막상 해보면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 차이보다는 지금 당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뭔가 손해를 보더라도 할 수 있다. 그런 큰 메시지를 던진다면 저는 기회를 우리한테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의 민주당은 단일 대우로 나아가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여러 대표 후보들이 나와서 군웅할거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국민들은 어떤 모습이 더 역동성이 느껴지고 더 바라는 상인지는 그때 가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